법 없이도 사는 마음씨 착한 우아는 지조지게 가난한데도 자식들은 박을 거려 사람들은 흥부 내라 불렀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나무뿌리처럼 되도록 일해도 여덟씩 구입해 풀칠하기도 바빠 포리 고개만 대면 촉은 모피로 겨우 목숨을 이어갔다. 그 와중에 우가 마누라는 합방만 했다면 배가 불러 또 하나의 입을 만드는 것이다. 어느 날 노승이 우아네 집에 닭발을 와 접살 한 줌을 받아놓고는 우가의 얼굴을 뚫어지게 보더니 낳은 아들이 열이요. 키울 아들이 일곱이네. 하고는 횡안이 떠나갔다. 열을 낳아 일곱을 키운다. 그럼 셋은 죽는다는 말인가? 지금 아이들이 여섯인데 넷을 더 낳는다고?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려버렸지만 앞으로 살아갈 일을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날 밤 공방대 담배 연기만 내뿜떤 우아가 바느질하는 마누라에게 말을 꺼냈다. 여보, 내가 기운이 창창하고 당신의 달거리가 끊어질 날이 까마득하니 식구가 계속 불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하오. 큰아이가 열여섯이고 둘째가 열네시니 우리 밭대기 농사는 당신과 아이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오. 나는 이삼년 어디가서 머슴을 사라 세경을 받아오겠소. 우아와 마누라는 부둥켜안고 울었다. 다음날 우아는 온 식구들의 울음소리를 뒤로하고 길을 떠났다. 며칠 후 저녁 낮은 고향에서 삼백미나 떨어진 이름 모를 마을을 지나다가 말을 탄 선비를 만났다. 나으리,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이 동네에 하룻밤 뭐가 갈 주막이 있는지요? 없소. 주막이 있는 동네까지는 삼십리는 가야하니 오늘 밤은 우리 집에서 자고 가시오. 우가는 선비에게 고맙다는 말을 수없이 하고 길을 따라갔다. 선비가 우가에게 어인일로 이 동네의 발길이 닿았는지 물어 우아는 자초지종을 얘기했다. 다시 선비가 물었다. 글을 읽고 쓸 수 있소? 어릴 때 조부께서 가르쳐줘. 사자수학의 명심보감까지는 뗐습니다. 동네 맨 곡대기에 자리한 선비네 집은 소술대문의 안채, 바깥채, 사랑채의 하인들의 요사채도 딸린 집이다. 저녁을 푸짐하게 얻어먹은 우가는 주인 선비의 부탁으로 밤늦게까지 문서를 정리해줬다. 이튿날 아침 떠나려는 우가를 선비가 붙잡았다. 그날부터 우가는 선비집의 집사가 되어 집 안팎의 일을 한점 어긋나지 않게 말끔하게 처리했다. 선비집의 전담 목록을 들고 소작농을 찾아가 작황을 판정해서 지주목을 부과하는데 어찌나 공정한지 항의하는 소작인이 한 사람도 없고 저녁에 보고하면 선비도 흡족해했다. 1년이 되자 선비는 머슴 몫의 두 배가 되는 세경을 우가에게 쥐어줬다. 어느 날 밤 우가가 장부를 들고 사랑방으로 갔더니 선비가 술잔을 건넸다. 우집사는 아이가 몇이라 했지? 여섯입니다. 아들은 몇이고 딸은? 우가는 모기 소리만 하게 대답했다. 모두 아들입니다. 선비는 긴 한숨을 쉬었다. 선비와 후덕한 안방마님 사이엔 아이가 하나도 없어 집안에 웃음소리가 없었다. 달빛이 창어지를 새하얗게 물들인 입추가 지난 어느 날 밤 행랑 어몸이 불 꺼진 안방을 보며 한숨을 짓는다. 삼신알미도 무심하지! 어찌 이런 집에 아들 하나 점지하지 않을까! 우가가 풀벌레 소리에 잠 못 이루고 있을 때 살며시 문이 열리며 치마 스치는 소리가 나더니 한 여인이 방으로 들어왔다. 소녀는 이제 파녀이옵니다. 받아주십시오. 치마를 벗고 고쟁이를 벗고 속치마만 입은 채 우가의 품에 안겼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꿈이라면 제발 깨지 마라. 여자를 안아본 지 도대체 얼마만인가? 호겁지겁 내리던 바지가 벌써 빳빳하게 솟아오른 약물에 걸렸다. 한여의 운문도 샘이 솟아올라 호복지까지 미끈거렸다. 장대비가 쏟아지고 번개가 치며 우가는 몸을 떨었지만 아직도 약물은 죽지 않았다. 두 번째 운우는 서두르지 않고 우가가 재주를 부리자 한여는 가뿐 숨을 몰아쉬며 세 번이나 땀으로 쳤다. 한여는 바람처럼 사라졌다. 그로부터 여드레가 지난 날 밤 또 한 여인이 한여라며 들어왔는데 전에 들어왔던 여인이 아닌 것이 확실했다. 닷새가 지난 날 밤 또 다른 여인이 우가의 방에 살며시 들어와 폭풍에 뇌성 병력을 치고는 살며시 빠져나갔다. 석 달쯤 지난 어느 날 밤 집주인 선비가 우아를 불러가모니 날카롭게 생긴 두 남정례를 소개했다. 이분은 직원 어른이고 저 젊은이는 직원 보일세 내일 아침 두 양반을 모시고 막장골 증조부님 묘소를 보이고 오게나 막장골은 폭에 넘고 개울 건너 숲속으로 꺾어져 들어가는 첩첩 산중이다. 우가가 앞서고 두 사람이 따라왔다. 우가가 폭엣마루 묵집에 들어가 마루에 걸터앉아 젊은 직원보에게 물었다. 손에 든 그게 뭐여? 산길을 오르면 목마르다고 술 한 병과 안주를 싸줍기다. 우가는 그걸 받아 보자기를 풀어 고기 안주를 마당에 던졌다. 순식간에 일이라 직원이 어어하며 보따리를 뺏으려는데 묵집개가 고기를 먹더니 피를 토하고 쓰러졌다. 직원과 직원보가 하얗게 질려 벌벌 떨었다. 우가가 위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디 가서 낮잠이라도 자다가 저녁때 선비한테 가서 구덩이를 파고 나를 묻었다 하고 증거로 내 저고리를 가지고 가서 보인 후 약정된 돈을 받아가시오. 나는 머나먼 고향으로 가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을 거요. 두 살인 청구업자는 너흘 위로 말문이 막혔다. 우가는 발걸음을 돌려 고향 집으로 향했다. 내막인 즉 이랬다. 지난밤 모두가 잠든 깊은 상경에 암방마님이 우가 방에 몰래 들어왔다. 우집사님 조용히 들으시오. 석 달 전 가장 먼저 이 방에 들어온 하녀는 바로 소녀였고 여드레 후 두 번째 여인은 바깥 양반의 첫째 첩 마지막은 둘째 첩이었소. 모두 바깥 양반이 시켜서 한 일입니다. 셋 모두 잉태를 했습니다. 내일 살인 청구업자 두 사람이 직원으로 위장해 당신을 죽이려 할 테니. 우가는 암방마님이 싸준 금부지를 전대에 놓어 허리에 차고 고향으로 내려가며 스님의 말이 떠올랐다. 낳을 자식은 열이오 기를 자식은 일곱이라 아무리 계산해봐도 하나가 모자란다. 한때 우가가 1년 반 만에 집으로 돌아가니 우왕 아기 울음소리가 사리 바깥까지 울려나왔다. 집을 떠나기 전날 밤 마누라에게 뿌린 씨앗이 스님의 예언대로 열을 채웠다. 승지 양승선이 평소 유람하기를 좋아하여 어린 정 한 명을 데리고 원리 북관을 유람하였다. 백두산을 올라갔다 돌아오는 길에 안변이라는 곳을 지나게 되었다. 정오 무렵이 되자 점사에서 말에게 모기를 모기고자 했으나 가는 곳마다 모두 문이 잠겨있었다. 마침 이리저리 점사를 찾아 돌아보니 길가에서 길가에서 조금 떨어져 있으나 시내와 바위가 어우러진 곳에 작은 농가가 보였다. 양승지가 크게 외쳤다. 안에 계시오? 그러자 닭이 울고 개가 짖기 시작했다. 방문이 열리더니 예쁘장하게 생긴 열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낭자가 문까지 나와 응접하면서 어디서 오셨느냐고 물었다. 내 먼 길을 왔는데 점사의 문들이 모두 닫혀있더구나. 혹시 이 댁에서 말에게 먹이를 좀 먹이고 가려 하는데 부모님은 어디 가셨는가? 그러자 어린 낭자가 도렷도렷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 동네 점사 주인들과 모두 아랫마을 개무심에 가셨습니다. 제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으니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그러더니 부엌으로 들어가서는 말죽 한 통을 내오더니 말에게 먹여주었다. 그날 따라 날씨가 더워 양승진은 나무 아래에서 윗옷을 벗었다. 그러자 그걸 본 낭자가 나무 아래에다 대자리를 깔아주더니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다. 조금 뒤 낭자가 개다리 소반에 밥을 준비해 내왔다. 산채와 들나물이 몹시 정갈했다. 양승진은 양승진은 어린 낭자가 손님을 응대하는 행동거지가 매우 세심하고 정숙한 걸 보고는 매우 기특하게 여겼다. 갑작스레 손님을 접대함에도 당황하지 않고 모든 것이 조리가 있었다. 양승진은 낭자에게 물었다. 내가 말 먹이만을 청했는데 내 밥까지 차려주니 어찌 그런 마음을 먹었는고 말이 이미 배가 고파 지쳐있으니 사람인들 배가 고프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어찌 사람을 천대하고 짐승을 귀하게 대하겠습니까 양승진은 그녀의 대답에 깜짝 놀라며 나이를 물으니 열여섯이라 했다. 부모에 대해 물으니 상민이며 일개 촌사람 이었다. 그는 떠나면서 밥값을 주려하자 낭자는 고사하며 받지 않고 말했다. 손님 접대 하는 것은 사람의 집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요. 만약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면 우리의 미풍향속이 아름다워지지 않을 뿐 아니라 저도 부모님의 엄한 꾸중을 면치 못합니다. 그것은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자 양승진은 탐복하며 자신의 부채 머리에 다는 향 하나를 주었다. 돈도 안 받고 내 그냥 가는 것도 체면이 아니니 이것은 별거 아니니 받도록 하게. 그러자 낭자가 울어 앉아 받았다. 이는 어르신이 주시는 것이니 어찌 더 이상 감히 사양할 수 있겠습니까? 양승진은 더욱 감탄하며 말했다. 구석진 촌집 어느 노인네가 이같이 뛰어난 아이를 낳았는가 정말 기특하고 대단하구나. 이곳 시골에서 묻혀있기 아까운 진주로다. 내 너를 기억하고 있을 테니 한양에 올 일이 있으면 꼭 들르거라. 그러며 양승진은 몇 번이나 아쉬운 듯 뒤를 돌아보았다. 그러고 몇 년 뒤 어떤 노인이 찾아와 계단 아래에서 절을 하고는 말했다. 나으리 소인은 안변 모촌에 사는 사람입니다. 나으리 께서는 모념 모시에 누추한 저희 집을 지나시다가 소인의 여식에게 보채향을 주신 일이 있으신지요? 양승진은 바로 알아보았다. 네, 물론 그런 일이 있었지. 있고 말고. 그래, 어떤 일로 나를 찾아오셨소? 그러자 그가 말했다. 아래옵기 황송하오나 소인의 여식이 나으리가 다녀가신 뒤로 나이가 차서 다른 데로 시집가지 않겠다 하옵니다. 나으리 댁으로 와서 허드렛일이나 천하첩이 되어 남편을 섬기는 것을 하며 늙어 죽겠다 하옵니다. 그 아이가 말하기를 여자의 행실에서 남에게서 예물을 받은 이상 어찌 다른 곳으로 시집가겠습니까 하니 소인도 말릴 도리가 없어 이렇게 천리길도 마다하지 않고 한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그러자 양승지가 웃으며 말했다. 여보시게 내 머리가 이렇게 하얀데 어찌 젊은 낭자에게 뜻을 가져 그리했겠소 다만 그 아이가 어여쁘고 매우 영민해서 기특했고 또 밥값을 받지 않으려 하기에 달리 줄 것도 없어 향을 떼어준 것이오 설사 우리 집에 온다 하더라도 내가 언제 이승을 하직할지 모르는데 젊은 낭자의 꽃다운 나이가 아깝지 않겠소 어서 돌아가서 내 뜻을 전하고 잘 타일러 좋은 혼처를 구해 시집 보내시오 다시는 그런 주책 없는 생각을 생각을 하지 마시오 그러며 양승진은 그 노인에게 많은 선물을 주고 돌려보냈다 그런데 얼마 후 그가 돌아갔다가 또다시 와서 아래였다 나으리 제가 그날로 돌아가서 맥까지 들며 수없이 타일러도 도무지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나이는 중요치 않다며 나으리 아니면 전혀 귀신으로 죽겠다고 하니 대체 이것을 어찌야 우리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이리 요식을 데리고 왔으니 나으리가 이리 하시든 저리 하시든 잘 판단해 주십시오 양승진은 너무 곤란했다 그렇다고 손녀뻘레는 낭자를 받아들이기엔 양심이 허락치 못했다 양승진은 수없이 고사했지만 워낙 낭자의 뜻이 확고한지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말았다 하지만 양승진은 매우 군자다운 사람이었다 수십 년 동안 호라비로 살았지만 여색을 가까이 하지 않고 거문고와 독서를 즐기고 산수를 유람하는 게 그의 낭이었다 어린 낭자를 소실로 맞이해 들어온 뒤로도 그녀를 딸처럼 아껴주었을 뿐 조금 더 그녀에게 여자로서 연연해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양승진이 멀리 유람을 갔다 돌아온 후 안방으로 들어가 보았다 뜰과 방이 깨끗하게 청소되어 정리 정돈되어 있었다 음식도 정결했으며 그릇마다 반드시 정리되어 있어 가지런했다 며느리에게 물었다 전에는 우리 집이 아침 저녁을 자주 거르고 온갖 일이 거칠고 어수선해 잘 다스려지지 않더니 요즘에는 집안 모습이 많이 달라졌구나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며느리가 대답했다 사실은 아버님 안변 작은 마님이 오신 뒤로 바느질과 방적은 남은 시간에 하시고 집안을 다스리고 주선하는 일을 주로 하시는데 결코 범상한 분이 아니십니다 달기 울면 새벽에 일어나 하루종일 부지런히 일하시니 요즘 집안 모습이 조금 여유있게 된 것은 모두 안변 작은 마님 덕이십니다 또한 그 성품이 돈독하고 행실을 삼가시니 여사의 풍모가 있으십니다 칭찬을 다하자면 입이 모자랄 정도입니다 양승진은 그 말에 마음이 움직여 그날 저녁 소실을 불러 조용히 물어보았다 그래 자네가 집안일을 잘 거두어 정리해주니 제대로 집안이 돌아가는 것 같네 그것은 너무도 고마우나 어찌 나 같은 노인에게 와서 이리 고생을 사서 하는가 내 그것이 매우 궁금하네 나으리 제가 나으리를 선택한 것은 딱 한 가지 이옵니다 나으리의 인품 하나만 보았습니다 외람된 말씀이 오나 사람에게는 사람다움이 가장 큰 덕목인 듯 싶습니다 그 말을 그 말을 들은 양승진은 강격하며 손을 꼭 잡았다 그날 밤 양승진은 그녀를 여자로 받아들였다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여인의 재취는 양승진의 오감을 자극했다 둘은 서로 존중하며 뜨겁게 의식을 지루었다 그녀도 만족한 듯 양승진의 가슴을 안고 편안히 잠이 들었다 이리하여 두 아들을 연이어 낳으니 외모가 단정하고 매우 영특했다 아들이 여덟 아홉 살 되었을 때였다 그녀는 양승진에게 자하동 길 금방에다 고대 광실을 지어달라 부탁했다 양승진은 그녀의 말이라면 산에 가서 물고기라도 잡아다 줄 판이었다 하루는 성경임금이 자하동에 행차하여 꽃 구경을 하고 궁으로 돌아가다 호구를 만났다 빗줄기가 삼나무같이 굵은지라 근처 인가로 피해 들어갔다 마당과 집안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고 꽃향기가 가득했다 임금은 그것이 누구 집인가 물었다 시종관이 말했다 마마 이곳은 양승진의 집이라 하옵니다 오 그러냐 마치 나를 위해 지어진 집갓도다 그때 갑자기 용모가 뛰어난 잘생긴 두 아이가 옷과 두건을 단정하게 하고 앞으로 나와 성경께 절을 올렸다 그래 너희들은 누구의 자손인고 성경이 묻자 양승진의 소실 자식이라고 솔직하게 답했다 임금은 그들을 한 번 보고는 선풍도굴이라며 크게 칭찬했다 하급에 대해 모르니 모르는 게 없고 문필도 물 흐르듯 품격이 있었다 운을 불러 시를 짓게 하니 거침없이 대답하는지라 임금이 몹시 기뻐했다 그때 처마 밑에 비를 피해 있던 군졸과 종사관들이 모두 서로를 쳐다보며 수근거렸다 임금이 그것을 보고 왜 그러느냐 물으니 대답했다 주인집에서 음식을 올리려 하는데 감히 말씀을 못 드리고 있다 합니다 오 그러냐 주저 말고 어서 올리라 해라 그러자 진수성찬이 아주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다 모든 총사관도 융숭하게 접대했다 성종은 그리 짧은 시간에 왕을 위해 음식을 마련한 일을 두고 기특하게 여겨 넉넉히 상을 내렸다 그리고 두 아이를 궁골로 데려가서 기쁜 얼굴로 동궁에게 말했다 내가 오늘 아주 우연히 두 신동을 얻었으니 너를 보필할 신하로 삼게 하겠노라 임금은 두 아이에게 춘방 감이란 표수를 내려 대골에서 오래도록 머물게 했다 두 아이들이 동궁과 나이도 비슷하니 그들에 대한 임금의 총에는 비할 데가 없었다 양승지가 소실에게 말했다 여보게 자네에겐 큰 그림이 있었구만 아닙니다 나으리 모두 다 나으리의 가르침이 없었다면 없었을 일이옵니다 아 이 사람 끝까지 겸손하구만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야 그 뒤 장남은 양사원으로 혼은 복내이고 겨술이 안변부사에 이르렀고 소실은 양승지가 죽은 후 평생을 수절하며 지냈다 한다 동학 이한누이 어느 날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대보름날 밤에 운정다를 쏘다니며 놀았다 꽤 술이 취한 이한누은 입동 앞길을 지나가다 길가에 드러누워 잠이 드러버렸다 그때 갑자기 여러 종들이 몰려와서는 여기 있다 어디 갔나 했더니 신랑이 취해서 여기에 누워버렸네 나며 왁자지껄 떠들다가 부축해서 그 집 신혼방에 그를 데려다 눕혔다 그는 여전히 만취해 인사 울성이었다 신혼방에는 심의한 심의한 화척이 밝혀져 있었고 신부는 다섯 옷에 앉아 새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한누은 잠결에 신부의 옷을 모두 벗기고 뜨거운 행사를 마친 뒤 다시 잠이 들었다 다 깨우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나 보니 자기 집이 아니었다 엄청 놀란 이한누은 다급하게 옆에 누워있던 신부를 흔들어 깨웠다 아니 누구시오 내가 왜 지금 여기 있는 것이오 그러나 신부는 더욱 놀라고 의아해하며 도리어 반문했다 아니 그쪽이야말로 누구십니까 저야말로 여쭙고 싶습니다 이거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 같어 어째 이런 일이 이한누은 당황해하며 벗어놓은 옷들을 서둘러 챙겨 입었다 신부도 따라 옷을 입으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이걸 어찌 해야 한단 말입니까 두 사람은 서로 착오가 생긴 것에 경악했다 신부의 집안은 혼행 혼례를 올린 지 3일째였다 그 집 새 신랑 역시 친구들이 데리고 밤놀이를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던 것이다 그때 마침 종들이 취한 새 신랑을 찾아다니다 문앞에 쓰러져 있는 이한득을 자기 집 신랑으로 오인해 그를 부축해서 드린 것이었다 이한률이 수신가득한 목소리로 신부에게 물었다 이제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이요 그러자 신부가 뜻밖의 말을 했다 이 일은 제가 꾸었던 꿈의 조짐과도 그대로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은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즉 분명히 선비님과 저는 하늘이 맺어준 염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지경은 여자의 도리로 말하자면 저는 혀를 물고 죽어야만 마땅한 상황이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 대에 걸쳐 역관을 지낸 가문의 무남독렬 제가 죽으면 부모님이 늙어서 의탁할 곳이 없어지니 차마 스스로 죽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부득이 권도를 따르겠습니다 제가 선비님의 소실이 되어 난군으로 모실 수밖에 없지요 부디 제 뜻을 거절치 마시고 소실이라도 되어 늙으신 부모님을 봉양하며 천수를 다 누리다 가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신부가 알다시피 나도 고의로 범한 게 아니고 그대도 아무것도 모른 채 부지불식간에 일어난 이 험악한 사태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어 권도를 따라도 무방할 듯하오 다만 우리 집에도 늙은 부모님이 계시고 아내도 있어 또 집안 가르침이 매우 엄격합니다 내 나이 아직 스무살도 안 되었고 과거에 급재도 못한 초립 서생으로서 소실을 둔다는 게 어려운 일 아니겠어 그러자 신부가 말했다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혹시 선비님의 이모나 고모 댁에 저를 맡길 곳이 없으신가요 있긴 있소이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지금도 날이 환해지기 전에 당장 일어나 저와 함께 가십시다 그대게 저를 맡겨두시고 양가가 알지 못하게 하세요 제 꿈이 맞는다면 선비님은 머지않아 반드시 급재할 것이니 급재하기 전에는 맹세코 서로 얼굴을 보지 않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리하여 급재하면 양가 부모님께 이실 찍고 달란하게 함께 사는 게 어떠실지요 이안눌은 신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끌어당겨 안았다 가까이 보니 뽀얀 살결에 갸름한 얼굴이 참으로 절색이었다 곧바로 혼자 사는 이모 댁으로 향했다 그는 이모에게 자처지종을 얘기하고 허락을 받아 냈다 이모 역시 혼자 외로이 살던 참에 말벗이라도 생겼으니 거절할 리 없다 신부는 그 집 바느질과 살림을 도우니 둘은 마치 모녀처럼 서로 의지하게 되었다 한편 신부집 부모가 아침에 일어나보니 신방에 아무도 없는 것을 알고는 난리가 났다 신랑 신부가 사라져 간 것을 알 수가 없었다 그때 신랑이 술에 덜 깬 듯한 표정으로 들어왔다 아니 여보게 자네는 지금 어디에서 왔으며 신부는 어디 간 겐가 신랑이 놀라며 말했다 아니 아니 장인어른 저는 어제 친구들과 술 한잔 먹다 취해 그 집에서 잠이 들어 이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부가 없어졌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부부는 부부는 멍하니 서로의 얼굴만 바라볼 뿐이었다 종들이 그때서야 자기들이 문앞에서 술 취해 자고 있던 남자를 신랑인 줄 알고 신방에 넣었다고 실토를 했다 대충 사태를 파악한 부모는 그 사실을 비밀에 붙이고 신부가 갑자기 병에 걸려 죽었다고 알리고 가짜 염을 하여 딸의 가짜 장례식을 치렀다 집으로 돌아온 이한늘은 신부를 이 못되게 맡기고 늘 신부가 보고 싶기도 했지만 급제우에 만나기로 한 약속을 지치기 위해 학업에 매진했다 그리하여 문장이 크게 나아지니 불과 몇 년 안 돼서 아주 좋은 성적으로 급제했다 그때서야 비로소 노무모에게 알리고 신부를 데리고 가서 인사를 시켰다 신부의 집에도 알리려 하니 신부가 말했다 남구님 아마 저희 부모님께서는 이 사실을 믿지 않으실 거예요 하며 신혼 때 받은 붉은 비단 금령인 이불 장식을 내주며 말했다 이것을 신표로 삼으시면 믿으실 거예요 이 비단은 옛날 먼윗대 선조께서 북경에 가셨을 때 황제로부터 직접 하사받으신 것이에요 천하의 둘도 없는 희귀한 비단인데 우리 집에서 대대로 간직해 왔지요 신혼 때 이것으로 금령을 만들었는데 이걸 보여드리면 반드시 믿으실 거예요 그리하여 직접 그 부모를 찾아가 지금까지의 일을 상세하게 얘기해 주었다 그리고는 딸이 잘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은 노부모는 희비가 교차했다 이안누를 보니 앞으로 큰 재상이 될 그릇이라 흐뭇하게 여겨졌지만 하나밖에 없는 보물 같은 딸이 정실도 아닌 소실로 들어갔다 하니 옥장이 무너질 노릇이지만 탄식하며 말했다 그래 이건 하늘의 뜻이지 이를 어찌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있겠나 그래도 우리 늙은 부부 노후에 의지할 곳이 생겼으니 그걸로 위안을 삼겠네 예 아버님 어머님 제가 친부모 이상 잘 모시겠사오니 아무 걱정 맛이 없어서 이안눌은 장인장모의 손을 꼭 잡으며 안심시켰다 두 부부에게는 다른 자녀가 없으니 이안눌에게 집안 재물과 노비 논밭과 집을 모두 맡기니 이안눌은 장안의 갑부가 되었다 신부도 비록 소실이나 현명하고도 지혜가 있어 재산을 관리하고 남편을 받드는데 한치의 어흔남이 없이 잘 받드니 이안눌의 집안은 그 뒤로 매우 번성했으며 정실 소실 서로 형님 동생 하며 사이좋게 지내니 그 아들들 역시 모두 급제하여 잘 살았다 한다 오늘도 귀분이는 부엌 깨쭉 우리 고안자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도 그냥 넘어가려나 대체 언제 나한테 별을 보여줄 건가 신경이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진 누군이 과정에 고안을 고안자 채 소반에 가진 안주와 술상을 차려 사랑빵으로 갔다. 여보, 오늘 한잔하시구랴. 새신랑은 기분을 힐끗 쳐다보더니 촛불 아래서 의서만 읽고 있었다. 여보, 제가 한잔 올릴 테니 자 한잔하세요. 하며 더덕에 재워놓았던 술을 권했다. 새신랑은 기분의 꽁꽁이를 눈치챘지만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한잔 마셨다. 저도 한잔 주세요. 기분도 한잔 마셨다. 그리고 신랑에게 영거푸 석잔을 권했다. 살짝 취기가 올랐는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기분이는 우선 촛불을 끈 후 신랑 품에 안겼다. 손으로 귀를 만지며 입을 맞추었다. 화한 술 냄새가 진동했다. 기분은 성신껏 신랑의 약물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져주었다. 그러자 신랑은 옷을 벗고 기분이를 앉더니만 후다닥 올라와 겁적걱적하더니 더위목은 강아지 새끼마냥 픽 쓰러져 떨어진다. 여보, 미안하오. 역시 안 되겠소. 신랑이 미안한 듯 얼른 떨어져 앉아 책 읽는 신용을 한다. 기분이는 화가 나서 부엌으로 돌아가 뒷무를 하며 애꿎은 부지깽이를 부뜸하게 후려치더니 부동강을 내버렸다. 으이그 토끼 새끼! 새 신랑 오만덱은 이제 겨우 나이 스물이다. 기분과 홀레올린 지 2년도 채 안 됐고 대대로부터 가업으로 내려온 한의원을 물려받은 의원이다. 그런데 이 인간이 그쪽으로는 숙맥이고 도대체 고쳐보려고 노력도 하지 않는다. 기분이 스물세 살, 한참 물이 오를 대로 오른 나이이니 늘 남편에게 목이 말랐다. 그렇다고 불만을 얘기하기엔 아직 남편과 친해지지도 않았고 말하기도 쑥스러운 주제 아닌가. 그러니 매일 혼자 애꿎은 손가락만 바쁘다. 기분 댁! 순천 댁집에 박물장사가 들어왔다는데 함 가보지 않을 텐가? 앞집에 사는 오소방 댁이 물었다. 한참 부엌에서 뒷물을 하던 기분이 대답했다. 그래요. 형님, 같이 갑시다. 기분은 좋아라 대답했다. 두 여인네는 부지런히 수다를 떨며 순천 댁집으로 갔다. 기분 댁! 아까 부엌에서 뒷물을 하던데 혹시 신랑과 그날 아니요? 아이고 형님, 아까 저녁 먹다 말고 절 쓰러뜨려. 여태까지 내려오지 않다가 조금 전에야 끝내고 뒷물을 한 거예요. 하며, 기분 댁이 한숨을 쉬자. 어머머! 오소방 댁이 놀라 발을 헛디뎌 하마터면 길 옆 도랑에 빠질 뻔했다. 기분 댁은 밤낮으로 동네 부녀자들에게 새 신랑의 정력 자랑을 해댔다. 오늘도 세 번이나 기절했지 않았겠어요. 우리 그이가 만드는 환약을 먹으면 매일 고개 숙인 그것이 아침마다 벌떡벌떡 일어나서 먼저 인사를 한다니까요. 덕분에 파리만 날리던 한의원이 매일 손님들로 북적거리기 시작했다. 가짜 환약은 불티나게 팔렸다. 남편이 말했다. 여보, 이 환약을 1년 동안 복용하면 정력전륜이 된다며 속이며 팔았는데 1년 후 벌어질 뒷감당을 어떻게 해야 할지 참으로 걱정이오. 남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여보, 걱정도 팔자네요. 그리고 이 환을 복용할 땐 절대로 냉수를 마시면 안 되고 늘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된다고 말했죠. 그거야 빠지지 않고 당신 말대로 하긴 했소만. 그럼 됐어요. 푹푹 찌는 산복더위에 냉수를 마시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추운 엄동설한 추운 날에 방에서 이불만 덮어쓰고 있을 수 있겠어요? 기분댁의 계략으로 문 닫기 전에 한의원을 소생시키고 많은 돈을 벌었다. 그러나 기분댁에겐 진짜 소생시켜야 할 것이 남았다. 신랑의 죽은 육봉이었다. 갖가지 좋다는 한약에 심지어 물 건너에서 온 물개의 그곳까지 목여봤지만 신랑의 그것은 늘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기분댁은 어떻게든 남편의 그것을 살려보려고 백방으로 노력하던 중 한 손님이 와서 애걸 복고라였다. 아이고 의원님 이걸 어쩐다요? 그 환을 장복하니 그것이 일어나긴 했는디 아무리 절구질을 해도 마무리가 안된당께요. 그러니 집사람이 매일 밤 힘들어 죽겠다고 하니 이 일을 어찌합니까요? 기분댁이 그동안 동네방 내다니며 거짓말을 하고 판환약이 실제로 효과를 봤다니 남편은 깜짝 놀랬다. 기분댁이 그 소리를 듣고 살짝 문을 비스듬히 열어보니 허우대가 멀쩡한 남자가 서 있는 것이다. 게다가 마누라가 힘들 정도로 오래 한다니 그 남자를 보고 기분은 가슴이 떨리고 다리에 힘이 풀리는 듯했다.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그것에 맞는 약을 지어놓을 테니 내일 찾아가십시오. 남편은 생전 처음 들어보는 증상인지라 우선은 몸에 양기를 죽이는 약재를 넣어 약을 지어놓았다. 그런데 선불까지 주고 간 남자는 다음 날이 되어도 그 다음 날이 되어도 약을 찾아가지 않았다. 멀취루 남편이 약재를 사러 한양에 갔다. 기분댁이 집에서 정력 환약을 제조하고 있는데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계십니까? 목소리를 들으니 저번에 왔던 그 남자였다. 네 나갑니다. 기분댁은 그 남자를 방으로 들어오게 하여 치워놓은 약을 주었다. 사실은 기분댁에게 마음을 두었던 그 남자가 기회를 한 번 잡아보고자 만든 계략이었다. 그도 사실은 토끼였다. 기분댁 들으라고 자신이 오래하는 정력가라고 큰소리 쳤던 것이다. 남자는 약을 전해주는 기분댁을 향해 느끼한 눈짓을 하더니 갑자기 끌어당겼다. 어머머 왜 이러십니까? 부인 네 오랫동안 당신을 겁나게 흠모여왔소. 기분댁도 처음에 반항하는 척하다. 스르르 손을 뻗어 그 남자의 목을 끌어당겼다. 오랜만에 길게 느껴보고 싶었다. 그리하여 둘은 하나가 되었다. 남자는 처음에 격하게 움직이는 듯 싶더니 어머 이게 웬일인가? 순식간에 쓰러지듯 옆으로 돌아 눕는 것이 아닌가? 아니 이봐요. 너무 오래해서 부인이 힘들어한다면서요. 짜증 섞인 목소리로 기분댁이 불평을 하자 남자가 급하게 바지를 허리춤에 올리며 말했다. 부인 당신이 내 병을 고쳐 꾸려. 한 귀모거리 청년이 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어 마을 총가에 들어가 하룻밤 무고 갈 것을 청해 허락을 받고 방으로 들어가 있었다. 그런데 소금 장수 한 사람이 역시 이 마을 근처를 지나다가 날이 저물어 바로 그 총가에 왔소. 주인장 날이 저물어 더 이상 길을 갈 수가 없으니 하룻밤 무거워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는 것이었다. 이에 주인은 난처해 하면서 말했다. 어렵게 되었소. 빈방이 하나밖에 없는데 방금 한 청년이 자고 가기를 청해 허락을 했소. 혹시 그 청년과 한방에서라도 괜찮다면 묵어 가도록 하시오. 이에 소금 장수는 청년과 한방에서 자겠다고 하여 승낙을 얻고 청년이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청년은 자리에 눕자마자 코를 골며 누가 어모가도 모를 지경으로 깊은 잠잠에 빠졌는데 소금 장수는 잠이 영 오지 않아 몸을 뒤척이고 있었다. 바야 허락 밤이 깊어지니 바로 옆방에서 주인 부부가 애정 놀이를 하는데 그 소리가 매우 요란하게 들렸다. 남편이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없지만 아내는 비명에 가까운 울음 섞인 탄성을 연발하는 것이었다. 몸을 주체하지 못하는 것 같았고 숨돌릴 틈조차 주지 않는 것 같았다. 이에 소금 장수는 이런 색정적이고 요란한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옆에서 코를 골며 잠만 자고 있는 청년이 불쌍하게 느껴졌다. 이런 좋은 광경을 나 혼자만 듣기에는 정말 아까운데 이렇게 중얼거린 소금 장수는 곧 자고 있는 청년을 가만히 흔들어 깨웠다. 여보시오 총각 일어나 보시오. 그러나 소금 장수는 이 청년이 귀모 거리인 줄을 알 리가 없었다. 청년은 소금 장수가 흔들어 깨우는 봉에 잠을 깼다. 그러나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함으로 소금 장수가 자다가 피곤해서 몸부림을 쳐 자기에게 부딪힌 것으로 생각하고 다시 잠을 잤다. 그러는 동안에 주인 부부의 행사는 끝나고 곧 조용해졌다. 소금 장수는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하고 새벽에 잠이 깨웠다. 그런데 옆방의 주인 부부는 새벽에 또다시 지난방과 같은 강렬한 환희의 즐거움을 나누는 것이었다. 역시 그 소리가 너무나 사람을 흥분시키기에 다시 옆에서 자고 있는 청년을 힘껏 흔들어 깨웠다. 심하게 흔드는 바람에 잠을 깬 귀모 꼬리 청년은 선잠을 깨고는 크게 소리치며 화를 냈다. 이 늙은 양반이 밤중에도 자는데 혼란 깨워 놓더니 또 새벽잠마저 깨워서 사람을 못살게 구네. 이런 못된 노인네 같으니 이렇게 큰 소리로 꾸짖었다. 옆방에서 한창 정감에 올라있던 주인 부부가 이 꾸짖는 소리를 듣고 자기 부부의 잠자리 하는 소리 때문에 손님들이 방해가 된다고 불평하는 줄 알고 오해를 하게 되었다. 그래서 화가 난 주인 남자는 주섬주섬 옷을 입고 나와서는 몽둥이를 들고 손님 방으로 들어와 내쫓히면서 이봐 남의 부부 잠자리하는 일을 가지고 소리가 좀 크게 낫기로 써니 당신들이 간섭할 바가 아니지 않소 왜 우리 부부의 잠자리를 가지고 시비하는 거요 어서 나가시오 하룻밤 묵게 해주었으면 고맙다거나 해야지 시비를 걸어 하고 고함을 지르며 빨리 나가라고 호통치는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소금 장수와 귀모 고리 청년은 미처 짐도 다 챙기지 못하고 새벽에 쫓겨나고 말았다 그런데 귀모 고리 청년은 쫓겨나면서도 왜 쫓겨나게 되었는지 그 영문을 몰라 두덜대기만 하니 소금 장수는 손뼉을 치고 웃었다 경상도 영남에 김진사가 있었는데 문장과 지약이 뛰어나 도내의 칭찬이 자자하니 모두 도원숙감 이라 했다 어느 날 어둠살이 내리고 밤새들이 슬피 우는 저녁 나절 그가 사랑방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날렵한 준말을 타고 옆에 종을 거느리고 와서는 인사를 건네며 말했다 저는 말리박섬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무리가 수천명은 되지요 모두 바탕이 불행하여 남의 물건을 취하고 남이 쌓아놓은 재물과 음식과 옷을 갖다 쓰고 있습니다 모두 남의 물건에 의지해 살아가는 셈이지요 그동안 우리를 지휘하고 통솔하던 분으로는 대원수 딱 한 분이 계셨는데 얼마 전에 돌아가셔서 장례를 겨우 끝냈습니다 대원수가 진무하던 곳이 갑자기 비니 다치 용이 죽자 호랑이가 떠나버린 것과 흡사합니다 그러니 따르던 따르던 삼천무리가 의지했던 중심이 없어지니 규율도 없어지고 모두 제각각이니 농사도 장사도 못하고 살아갈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진사께서 불세출의 지혜를 쌓아 사람을 구제할 재주가 탁월하시다는 소문을 듣고서 오늘 내가 이렇게 왔소이다 오늘 내가 찾아온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진사를 맞이해 대원수의 자리에 앉히고자 하는데 뜻은 어떠하시지요 혹시라도 주저하신다면 어쩔 수 없이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찌하시겠습니까 그러고는 긴 칼을 뽑아 위협을 하는 것이었다 진사는 생각했다 사족 출신인 내가 도적의 두목이 된다는 것은 치욕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 남자의 칼에 힘없이 죽기보다는 잠시 몸과 이름을 욕되게 할지라도 당장 닥친 눈앞에 화를 모면하고 또 흉악한 무리를 교화한다면 이 또한 임기응변으로 중용을 얻는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주소 당신의 뜻을 따르겠소 그러니 이 칼은 이제 거두시오 감사합니다 진사님 그럼요 자리에서 일어나 큰절을 올렸다 그때부터는 그가 자신을 낯추어 소인이라 지칭했다 그는 문 밖에 있던 종에게 밖에 메어둔 말을 끌고 오라고 명령했다 대원수 대원수 나으리 어서 이 말에 오르시지요 얘들아 어서 대원수님을 모시어라 진사가 말에 오르자 건장한 종이 그 말에 오르더니 나으리 제 허리를 꼭 잡으십시오 출발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말곱비를 나란히 해서 출발했는데 빠르기가 회오리 바람 같았다 잠시 후 바닷가에 도착하니 커다란 배 한 척이 기다리고 있었다 말에서 내려 배에 올랐다 배는 미끄러지듯이 물살을 타더니 한 섬에 이르렀다 섬을 둘러싼 성곽과 누곽이 완연 육지 감명의 병령 같았다 그런 다음 준비해둔 가마에 올라앉지니 앞뒤에서 오이를 했다 큰 대문 안으로 들어가 대청 가운데에 있는 의자에 앉았다 물이 수천 명이 큰 절을 올리고 그를 아련했다 예를 마치자 큰 탁자 위에 차와 음식이 올라왔다 다음 날 아침 조사 즉 아침마다 표수라치가 상관에게 인사를 드리는 일이 끝나고 처음에 선비를 찾아왔던 우두머리 군관이 꿇어 앉아 진사에게 아뢰었다 대원수 나으리 이제 이 섬의 재력이 다 고갈되었습니다 나으리께서 합당한 처분을 내려주십시오 진사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그에게 그에게 이뤄저러한 지시를 내렸다 그때 전라도에 만석군 한 사람이 살았다 그의 조상이 묻힌 무덤이 수십 리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그것을 지키고 금양 수목 벌채 분묘 설치 농지 개관을 하며 흙과 돌의 채취 등을 금지시키고 소나무를 비롯한 이로운 수목 육성에 힘쓰는 것이 재상가에서 하는 정도와 다를 바 없었다 하루는 한 상재가 산지길을 찾아왔는데 상복 입은 두 사람과 지관 두 명이 그 귀를 따랐다 안장이 얻혀진 말과 수행하는 종들이 아주 권장해 보였으므로 아마도 큰 명문대가에서 외자리를 구하러 가는 행차인 듯했다 산지기에게 물어보자 서울산은 암흑의 댁 행차인데 상재는 이미 교리가 되었고 상복 입은 자들도 모두 서울서 이름난 선비들이라 했다 일행은 잠시 쉬었다가 함께 묘 뒤로 올라갔다 제일 높은 무덤 뒤쪽에 앉아 서로 상의를 하더니 구덩이를 팔당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모두 고개를 끄덕이더니 그곳에 표시를 해두고 내려왔다 그들은 자리를 잡고 준비해온 나무상자에서 편지지 네다섯 장을 꺼내더니 붓을 휘둘러 편지를 썼다 그러고는 즉시 한 종에게 명령해 이를 모 욱과 감명해 전하고 일일이 답장을 받아오라 했다 그러더니 상재는 산지기를 부르고서 말했다 우리 집안 맷자리는 아까 표시해둔 것으로 정했네 그 맷자리가 모 댁의 소유이며 또 자네가 모 댁의 산직이란 사실을 모르는 바 아니네 그러나 산을 쓰고 못 쓰고는 그 댁과 우리 쪽 세력에 강하고 약함에 있으니 자네가 걱정할 일은 아닐세 장사 지낸 날을 무일로 정했으니 자네는 술과 음식을 준비해 주게 먼저 삼식금을 줄 테니 이것으로 쌀을 구해 술을 빚어놓고 기다려주게나 돈을 넘겨주고는 모두 말을 타고 가버렸다 산직이는 상황이 곤란하여 거절하고자 했지만 워낙 강경한 태도로 말하는지라 그 기세에 눌려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산직이는 곧바로 산 주인 댁으로 달려가 그 사실을 알렸다 그러자 산 주인이 웃으며 말했다 그자가 비록 얼마나 권세 있는 집안인지는 모르나 내가 막는다면 어찌 감히 허락도 없이 무덤을 쓸 수 있겠는가 그자가 장례를 지내는 날에 내가 이리저리 할 테니 너희는 다른 곳에 나가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라 드디어 그날 아침이 산 주인은 집안 장정들과 풍문을 듣고 모인 사방 심리안의 소작인 5,600명을 거느리고는 하였다 각각 새끼줄 하나와 몽둥이 하나를 지니게 온상과 온 들판이 대기행군으로 덮였다 그들은 산위에 멈추고는 집에서 비좋은 술을 마시며 진을 치고 기다렸다 어둠이 내리도록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가 삼경이 지날 중 우우우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저 멀리서 횃불 마녀계가 넓은 들판 끝에서부터 이어져왔다 게다가 상여 소리가 하늘을 찌르니 그 기세는 군사만명이 쳐들어오는 듯했다. 서로 바라다 보이는 거리이지만 뚜렷이 볼 수는 없는 것에다 일단 상여를 내려놓는 듯했다. 산 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일어나 벗어놓았던 신발을 신고 몽둥이를 들고는 큰 고함을 질렀다. 그러고 한나절이 지나니 시끌벅적했던 소리가 점차 줄어들더니 불빛도 사라져 마치 사람이 없는 듯했다. 산 위에 있던 사람들이 이를 이상하게 여기고는 급히 정찰병을 한 명 보내 살펴보게 했다. 과연 가보니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불은 모두 나뭇가지 하나에 네 다섯 개씩 달린 횃불뿐이었다. 이 사태를 급히 산 주인에게 보고하니 그제서야 산 주인은 뭔가 잘못된 것을 느꼈다. 아, 불사! 지금 집에 아무도 없으니 우리 집 재산과 곡식을 모두 잃어버렸구나! 그가 서둘러 집으로 달려가니 역시 집안 재물이 몽땅 털려 남은 게 없었다. 이는 동쪽을 친다고 해놓고 서쪽을 치는 진사의 전략이었던 것이다. 진사는 재물을 모두 약탈해오고 다음날 술을 빚고 소를 잡아 도적들을 실컷 먹였다. 그러더니 이번에 얻은 재물과 창고 안에 재물을 꺼내 앞마당에 쌓아두었다. 샘을 잘하는 사람으로 세게 하여 삼천명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도록 하니 각 사람에게 백여금씩 돌아갔다. 진사는 모두에게 편지 한 장을 돌아가며 포기하고는 점잖게 다일렀다. 사람과 침승이 다른 이유는 오륜과 사단이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교화가 미치지 못하는 곳, 바다 가운데 있는 섬에 숨어 살면서 부모와 이별하고 나라를 떠나 사는 완고한 백성들이다. 일하지 않고 입고 먹으며 약탈해서 삶을 도모하고 남의 물건 빼앗는 것을 업으로 삼아왔으니 그 무리가 몇 명인지 알 수 없고 재앙을 일으켜온 횟수가 몇 년인지 알 수 없도다. 내가 이곳에 온 것은 단지 너희를 도와 악행을 저지르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너희를 교화해서 선량한 백성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이다. 비록 그간 저지른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깨우치고 고치는 일은 더욱더 귀하다 할 수 있다. 지금부터 도적의 얼굴을 바꾸고 마음을 새로이하여 동서남북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 부모를 봉양하고 산소를 지키며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여 산다면 워치, 바다 위, 불안당과 같은 생활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 또한 지금 나눠준 재물은 너희들이 각자 집안을 세우는데 비빌 언덕이 될 만하니 어찌 농사 짓거나 장사할 미천이 없다고 걱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진사의 말에 모두 눈물을 흘리며 감동했다. 이에 무리가 일시에 머리를 조아리고 감사해하며 말했다. 꼭 분부대로 하겠나이다. 하지만 그 중 진사 말에 불복하는 자가 있으니 그들은 즉시 군령으로 목을 베었다. 그들은 성곽과 집을 불지르며 삼천 무리를 이끌고 바다를 건너 육지로 나와서는 모두 고향으로 흩어졌다. 처음에 왔던 남자가 진사에게 말했다. 저는 이제부터 나흘이를 따라 제 평생을 다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부디 저를 내치지 말아주십시오. 아닐세. 난 누구의 인생을 책임질 만한 그릇이 못되네. 자네는 누구보다 용맹하고 머리도 좋으니 이제 나라를 위해 그 좋은 재능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해보게. 그리고 진사 자신은 혼자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을 떠난 지 한 달 반 만이었다. 가족들 모두 나와 죽었다 살아돌아온 사람 맞이하듯 깜짝 놀랐다. 인근에 사는 동네 사람들이 와서 물으면 잠시 다른 세상에 다녀왔다 말하고는 크게 웃었다. 놀이니던 체사 물으면 잠시 다른 날 점심이 어디 Надо지 좀 들어갔다 미ста 비롯한 시간 el